아 여보세요 나 영화관 안간다 뭐? 그냥 가기 싫어서 기다리지마 아우 진짜네 아니 걔는 왜 싸관 전문 설정가 없으면 바뀌질 않냐 찾았다 찾았다 근데 여긴 왜 온 거야? 백경이 조금 이상해서 백경이? 왜? 그냥 어깨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섀도우로 화면을 뒤집혔나봐 이는 걸까 매일 보아도 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껴져 팝콘을 먹을 땐 최대한 손을 스치면서 왜 자꾸 내게 넌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진 걸까 손에 닿을 듯 닿지가 않는 날 콜라를 마실 때 빨때만 하나만 알지? 가짜 캐스 아이씨 신세미 공인 출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